와우 뭔데? 다 잡았다 좋아요 와우 아니 이걸 다 잡네 굿 시원한데요? 카사린이 깡댐이 노프를 너무 많이 당했어 옛날부터 W깡댐 키메파동깡댐 반오프 당해서 얜 좀 쉽지 않죠 아 이걸 다 맞았어? 오 다행이다 실수했구나 형 다 잘못 쳤네 저 친구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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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시만 먹게 해줄 수 있니? 혹시? 여기까지 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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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 아래쪽 안갔으니까 이득이야 나쁘지 않아 이정도면? 자 바텀 로빙 못가게 막았죠 아우 아파 흠 흠 그래 그 망해버린건 사실이야 흠흠흠흠 게임이 큰일이 나버린건 사실이야 흠흠흠흠 흠 그런데 없나? 잘 빠졌네 아깝다 아깝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상대도 좀 무리했네 너무 좋은데?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다 1대1인데 제압골도 먹어가지고 4직스 빠졌고 4직스 빠졌거든요? 4직스 빠졌거든요? 음 그래그래 게임이 많이 힘들어진건 사실이야 흠흠흠 뭐야 이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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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 킬 많이 먹었다 좋은걸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먹고 이거는 안가도 될 듯 멀어서 가보자고 이거는 아 아가비 아 우리 신나 왜 그거 갔어 나쁘지 않은데? 아 아까비 이해한데? 와 진짜 아깝다 카직스가 은신을 너무 잘 썼는데? 그냥 여기 박지 말고 카직스 계속 기다릴걸 아 좀 아쉽네 어? 오 제약골드라 나쁘지 어 나쁘지 조금 나쁘지 카사딘 라바돈의 죽은 모자 왜 찍는거지 서포시 뭘 알아 어? 와드나 박아 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볼말은 해선 안된다 그쵸? 어허 바로 어떻게 쳐 짓이나 어허 어허 무슨 짓이죠 여러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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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망해버린건 사실이야 왜 그런거니 진짜 모름 그냥 파밍 했으면 어땠을까 룬에는 왜 저기서 짜린걸까 그 짜린 와중에 왜 또 싸움은 걸린걸까 어 참 쉽지 않군 어허 수고하세요 이런거는 무시하고 대신친구가 뭔가 해보려는 욕심이 많네 별건 줘 도망을 가야되는건 사실이야 길 좀 하고 맞아요 게임이 너무 힘든데 이런식의 한탄은 너무 안좋아요 여러분 그니까 여기까지 허허 와우 와우 아니 W에 이게 원콤이나? 아 풀포어구나 그럴만하지 그래도 애쉬가 잡아줬어요 교환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어 이거는 그 어 아이고 아하 허허허 아쉽다 교환이 또 손해가 돼버렸네 아니 그 우리 트레이드 잘한거 아니었어? 갑자기 왜 서비스를 이렇게 막 퍼줘 이러면 뭐가 남는다고 이러고서는 장사 못하죠 저희 아 내 표시계가 없네 와우 좋은데? 다 잡았다 좋아요 와우 허허허 아니 이걸 다 잡네 굿 시원한데요? 아 좋았습니다 갑자기 오 잘 커버림 근데 나 이미 잘 컸는데 템 뽑아봐야 이제 1코 남았는데 밀고 밀자고 억제기까지 밀 수 있을듯 야 풀템 나오 가자 가자 이 카사딘 이제 어 못 막는건 아닌데 막기 꽤 힘듭니다 이거 못 막진 않고 막기 꽤 어렵습니다 어 어 어 엠 엠 엠 엠 엠 엠 아쉬운데 그냥 미드 갈 동안 뭐 하지 말지 그 안 걸었으면 되게 좋았는데 그죠? 안 걸고 그 귀환하는 거 막으면서 내가 미드 밀었으면 좋았는데 걸지 말지 아쉽다 사비 그러니까 4대 5인데 이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장르도 아니고 아쉽다 아쉬워 글리스타야 요네 궁 같은 거 그냥 전발로 한번 피하면서 카이팅하면 그 구도나 한번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냐 야 이거 비하나 보면 확인해야겠다 와우 아니 포그모가 레전드 타비 치아가 없다 조합이 코그모한테 안 된다 아까 상대 사용 7대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 타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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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살짝 차려야겠는데 이제? 2랩이니까 저 Q에 맞는 순간 2타 Q까지 맞게 돼 절대 조심해 절대 Q를 맞지마 여기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먹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기 그런 느낌으로 아 스마트구나 그래그래 다톰이 터블를 벌써 따인건 사실이야 삼았던 게 좀 이따 포켓다 뭐 없어? 오케이 자 굉장히 좋았다 리신 한 대씩 치면서 천천히 하자고 상대 아우타피 집 안 다녀와서 지금은 제가 좋거든요 불교환하기 이렇게만 해도 잡았죠 잡아줘 봐요 어 그래그래 바텀이 더블킬 당해버린 건 사실이야 돈은 좀 안 좋다 미드에서 2득 보는 사이 또 까먹어버린 건 사실이야 보인다 오케이 좋았다 굉장히 이거는 타봐야겠다 어? 타지 말걸 괜히 탔어 별거만 좋다면 오케이입니다 너도 너고 어 티아나가 어허 어허 뒤쪽으로 노려볼게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마이까지 잡았네 나도 킬 많이 먹었어 나도 킬 많이 먹었어 이건 탈포를 타줘야 되는 게 탈 데가 없는 게 맞아 허허 일단 타볼게 오 소라카 일단 오케이 좋아요 잘 버텄어 잘 버텄어 아 타지 말걸 오케이 야 탄 김에 전력이라도 먹자 바텀 라인은 바꿔왔거든 그래도 잘 크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까지 밀고 딱 가면 성장은 잘 한듯 도망가자 아우 왜이러세요 티아나님 왜그러세요 그러지 말아다오 저기 학살중 뭐 어 그래 또 사고를 쳐버린 건 사실이야 탑 서포트 둘이 11데스인 건 사실이야 그래 그건 사실이지 와드가 없어 얘들아 셀포를 탈 걸어갈게 그러면 와드라도 박지 이러면 용을 또 줘야겠네 그래 용 직전에 또 잘려버린 건 사실이야 아쉽구나 제발 시야라도 좀 잡고 하면 안되겠니? 우리 깜깜한 곳에서 싸워야되니? 어허 어허 왜이럴까 사고뭉치들 밖에 없어 우리팀 왜이럴까 밀자 밀자 도망가자 바로 치는데 어 리신이 굉장히 먼 건 사실이야 어쩜 좋을까 뭐야 와우 뭐야 뭐지? 어 좋았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누굴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왜 이기냐 좋아요 이게 팀워크지 뭐였는지 잘 모른 뭐지? 야미하네 여기서 존야가면 될 듯? 상대 탱커가 많이 없어서 이런데 딱 펠퍼 어떤데 다위 그리고 제리가의 우주 공을 해요 제리너 공 끝났잖아 어? 뭐야 이거 아니 왜케 센? 누구 디림? 설마 그라가스 디린가? 왜케 세냐? 어 맛있다 야미하네요 아니 상대방 갑자기 2분동안 10명이 다 던지는데? 무슨일이래? 너희 뭐 잘못 먹었니? 어 형이야 반가워 어 형이야 아니 그래요 형이야 헬퍼 가야겠다 이거 여기 뭐 어쩌게 이러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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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우 흐허허허허 에라이 가버려 뭐야 이걸 왜 안가니 아 그래 갔네 좋았습니다 소라카 힐이 야무진데? 한번 사니까 풀피가 되네 그냥 한타에서 수고했습니다 되죠? 아 쏘라카님 힐 좋았어요 대신 한 표 와 이거 누가 보면 상대팀이 이긴 줄 알겠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사부 우린 이게 해완지 뭐 beneath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